안산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, 안산시 이주민 선교연합회가 주관한 3회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가을운동회가 열렸습니다. 운동회에 앞서들인 예배에서 안기총 남윤국 대표회장은 주님이 주신 귀한 하루인 오늘만큼은 모든 시름을 다 내려놓고 즐거운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. 운동회에서 축구, 농구, 보물찾기 등 각종 스포츠와 게임이 진행됐으며, 다양한 먹거리와 바자회,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그리기 등의 순서도 준비됐습니다. 이번 운동회에는 유학이나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안산과 화성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, 안산시 이주민 선교연합회 19개 회원교회와 기관이 협력해 마련했습니다.